안녕하세요. 여기는 곤충, 파충류, 양솔유 집이에요. 여기에 누가 데려갈지 궁금하죠? 친구들 한번 같이 봐볼까요? 아, 여기 아픈 곤충이 있어요. 여긴 너무 아픈 곤충이래요. 아픈 곤충은 토끼 선생님한테 여기도 했어요. 여기 친구가 또 아프대요. 여기 친구고, 산산이. 산산이. 여기. 산산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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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수풍뎅이가 있어요. 산수풍뎅이. 잉? 산산이. 산산이. 산산. 산산이. 산산. 산산이. 우리 아버지 που. 저. 이. 이즈. 그. 여기 있네요 풍덩이가 또 있네요 우리 친구들 좋아요랑 구독을 눌러주세요